쩔기쩔기라다 쩔기쩔기라다 쩔기쩔기대 쩔기쩔기대 누구도 보내줘 제발 제발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정신 나가겠네 진짜 정신 나가겠어 버블이야 저거 기도해야돼 기도해야돼 이거 47등 앞에 레전드 몇포만 이겼어? 다행히 얘들아 빨리 폴더하지마 얘랑 나랑 싸움이다 얘랑 나랑 싸움이야 46등이 티켓 마지막 선 이거 티켓 따도 내가 딸 수 있을라 이제 제발 아 됐다 얘 땄어 와 0.1pp 0.3pp 땄다 0.3pp 뭐야 바로 6등인가? 한 번만 할 수 있어 이번엔 이번엔 하나하나 들어와라 진짜로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진짜 킹즈 킹즈 제발 제발 끝났다 킹라이로 끝났다 가자 미국으로 이거래래래 가자 미국으로 패키지로 진짜 미국으로 가자 와 와 와 렛츠고 WSOP 풀패키지 와 이걸 하네 와 미치겠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와 이걸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와 이걸 가게 되네요 와 돌림판 한 번 가야죠 그죠? 돌림판 한 번 가야죠 희망하라 와 레츠고 치킨 가자 고 두 번쯤 탈락이야 이놈 얘기해줘 야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너무 써야 돼 천천히 할게요 북극려우 김재윤 김현우 세븐아인 김재현 단두 김종호 김종호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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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다 됐어 끝 끝 끝 끝 끝 시작할게요 40명이야 40명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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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파님? 와 정당 와 포그점 축하드립니다 또 갈게 또 갈게 바로 또 바로 또 벌어 치킨 치킨 레츠고 고 선생님 박민식님 축하드립니다 이걸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 켰는데 이렇게 저를 미국을 보내버리네요 저번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쵸? 이렇게 미국을 보내버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호텔 같이 주는건가요? 이렇게 주니까?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봐야돼요 지금까지 여러 오빠였습니다 영란이 너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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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좀 출련 좀 해 어 에이 이거 너무 어 이상해 아 어 오 선생님 얼굴 너무 조그맣게 나오시는거 아니에요? 조그맣게? 나 얼굴 조그맣잖아 어쨌든 이 영상은 앞으로 유튜브에서 되게 기리기리 남을 영상이 될거예요 이번에 좀 오빠가 좀 이 한달동안 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음 내가 빵빠루에 없어도 좀 너무 슬퍼하지 마요 언제 가세요? 저 퇴사하기 전에 네 너 퇴사한다고? 이번달에 왜 퇴사해? 너 왜 퇴사하니? 제가 저희 공부하느라 공부하는거야? 공부 안하게 생겼는데? 어쨌든 아 인스타그램 친구니까 자주 자주 올려주세요 미국 미국 이야기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미국 인스타그램 근데 내꺼 팔로우는 안 한거 아니야? 여로파? 구독 좋아요 안 눌렀잖아 아유 유튜브요? 안 누른거 아니야? 근데 저 유튜브를 진짜 안해요 아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야? 진짜 안해요 아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면 어떻게 사장님꺼를 아 제가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얼마나 안하는지 아니 안 보여줘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석하다 아유 무조건 눌러야지 그래도 구독은 너도 눌러 빨리 네? 눌러라고 구독을 열어줘 꼭 한번 더 하면 여름 더 해볼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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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rena 사랑해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